안녕하세요. 저는 47회 신체소뇌사정사에 합격하게 된 30살 신유한이라고 합니다. 전 직장은 재학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손해뇌사정사를 준비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당시에는 진짜 꿈인 것 같았어요. 저는 합격자 명단에 제 수험번호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한 10번 정도는 다시 확인해 본 것 같아요. 확인해 보고 가족들한테도 가서 이게 내 번호 맞냐라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보람을 받아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수험 기간은요. 제가 21년도에 그때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1차 시험을 인스티비에 프리패스를 가입을 했다가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고 정확히 제대로 공부하게 된 건 23년도에 1차 시험을 봤었는데 한 번은 불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1차랑 2차 동시에 응시해가지고 24년이 이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공부는 정확히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제가 약대 준비를 했었어요. 저는 전문직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있기도 하고 관련 쪽에서 세무사나 노무사 준비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담이 됐고 이제 손해 사정사가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직업인 것 같기도 해서 이제 과감하게 제약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제가 또 과도 생명과학과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공과 무관하지만 전문직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손해 사정사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학원 선택하기 전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검색을 해봤을 때도 다른 타 학원들도 있었지만 이제 인시티비가 합격 수위가 제일 많았고 이제 그 합격 수위를 보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그런 교수님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인시티비가 가장 유명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시티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가장 유명하고 정보도 가장 많고 이제 그 대부분의 합격 수위가 이제 인시티비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학원은 생각하지 않고 인시티비만 신청했습니다. 먼저 1차를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 23년대에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물론 이제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면서 병행을 했었는데 이제 가장 이제 고민이 많으셨던 손사이론이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1차 볼 때는 이제 전략적으로 그 계획을 짰는데 먼저 기출부터 봤어요. 이제 인시티비의 기출문제집이 따로 이제 출간되어 있는데 그 기출문제집이랑 해설지랑 같이 처음부터 지식이 아예 없더라도 해설지를 보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거기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1차 교재를 보면서 이제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업법은 주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손사이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손사이론이 어디서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게 가장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거기서 자주 나오는 게 계산 문제는 무조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이 계산 문제를 다 맞춘다고 생각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점수는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사이론 계산 문제는 다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손사이론은 이제 계산 문제를 위주로 봤어요. 다행히도 이번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잘 나와서 네, 무난히 1차는 합격한 것 같습니다. 2차 공부에서는 먼저 의학이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의학이론을 가장 먼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김민하 교수님 거를 들으면서 이제 의학이론 교재가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거를 다 이제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의학이론이 전략 과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의학이론을 먼저 김민하 교수님 교수님 거 인강을 듣자마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날 바로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복습을 하고 이제 무한 반복되는 거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교재를 한 권 두 권을 회독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공부했던 중요한 거는 꼭 외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고 또 이게 읽다 보니까 이해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김민하 교수님의 요약집이 나올 때가 돼서 그때부터는 본 교재를 보지는 않고 요약집만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약집도 이 두꺼운 교재에서 많이 줄였지만 요약집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교수님이 A, B, C급으로 또 이제 줄여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나누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요약집에 있는 거는 다 외워야겠다는 싶은 마음으로 다 외웠고 다 외우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한 종류를 쓰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다시 보니까 요약집에는 그게 중요도라고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다 외웠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제 산보험을 말씀드리자면 산보험은 이번에 너무 어떻게 이게 공부를 내가 했는지도 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었는데 문제가 이상하게 나와서 근데 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본 다지기를 잘하고 물론 저는 윤구목 교수님을 들었는데 윤구목 교수님이 자료가 방대해요. 진짜 근데 방대한데 저는 그거를 모든 걸 다 소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망대한 양에서도 중요한 거는 또 제대로 소화를 시키되 나머지들은 그래도 다 100%는 못해도 50%는 갖고 가자. 남들보다 한 자만 더 적으면 그게 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교수님 밴드도 다 문제도 풀어왔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아마 그렇게 해서 기본계가 좀 다져져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문제가 아무리 얼었어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산복음은. 그리고 책임 문제도 말씀드리면 이번에 김광중 교수님이 찝어주신 문제가 너무 정말 작두를 타셨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풀다가도 이게 맞나? 이게 교수님이 다 찝어줬네 다 나왔네? 라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좀 시험 보면서 웃으면서 좀 문제를 풀었거든요. 물론 저는 좀 사례는 조금 답을 쓸 때는 마지막 결론은 좀 잘못 쓰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약술도 좀 잘 썼고 사례도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아서 점수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은 책임건대 문제는 한 분 교수님만 풀었어요. 저는 김태현 교수님 것도 문제집만 사서 풀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한 교수님 거로만 해야지 이게 개념이 흔들리지 않지 다른 교수님까지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어쨌든 이게 판례상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좀 혼동이 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례 문제 풀실 때는 한 분 것만 푸시는 거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도 말씀드리면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자동차 보험도 제가 안 들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들어주셨지 그래서 막막했는데 다행히도 박수현 교수님 거를 교재가 되게 얇아요. 얇은데 그 얇은 거에 진짜 정말 세세한 게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기출문제에 답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합격수기 보면 남들도 다 그 얇은 교재를 다 외웠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진짜 다 회독을 했고 이 교재가 어떻게 나올지도 막 진짜 다 외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례 문제 박수현 교수님의 사례 문제는 진짜 다 보시고 혼자 풀어보시고 정말 해도 정말 질이 좋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정말 되게 자동차 보험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자동차 보험도 되게 점수가 괜찮게 나와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윤균혁 교수님 밴드를 제가 처음부터 다 따라가진 않았어요. 이제 교수님이 문제를 하루하루 내주시긴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인강 듣기도 바쁘고 이제 복습하기도 바쁜데 그 교재 문제까지 풀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문제풀이 시즌 들어가서는 이제 언어전도 기본 이론도 돼 있으니까 이제 밴드 문제가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그 쌓인 문제를 저는 이제 하루하루씩 계속 풀어 나왔던 거죠. 하루에 두 개씩 풀고 세 개씩 풀고 그러면서 문제를 쌓아갔는데 좋았던 거는 삼범이라는 거는 해석에 따라 또 달라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글로만 책으로만 보기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약간 개념의 혼동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제 개념의 혼동이 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 문제 답안을 보면 이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내주시고 또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문제들을 또 다양하게 내주세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기간이 가까웠을 때는 약수를 이제 한 100문제 정도 정리해 주시거든요. 거기서도 또 A, B, C급이 나눠지는데 거기서는 저는 A급만 위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엉정도에 공부하는 이제 틀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밴드가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저는 B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은 또 정보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정보를 얻으러 들어갔는데 너무 다양한 정보가 오면 자기의 공부 방법도 흐트러지고 이제 집중이 안 되고 다른 걸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NS를 B 추천 드립니다. 먼저 가장 어렸던 과목은 남들 다 똑같지만 자동차 보험이 가장 어렵긴 했는데 이제 자동차 보험에 이제 회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박수영 교수님이 수업 시간 때 맨날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만 물은다고 그것만 파지 말고 전체적인 걸 다 한번 회독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해가 될 거다. 이제 그거 말씀을 믿고서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회독을 하니까 정말 내용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례 문제집 다 같이 풀면서 적용을 해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아무도 자동차 보험이 정말 생소하니까. 근데 교수님 말씀 믿고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서 회독 수만 늘린다면 정말 다 좋으신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과목은 저는 의학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학이론이 저희 또 실생활이랑 하실 가장 밀접한 게 의학이론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아픈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암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관련해 가지고도 아 이게 일어남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뭐 부모님 중에서도 뭐 약간 전함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함 병변 병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아 부모님이 이게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건강관리도 해드리고 막 이제 그렇게 실생활에 접목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도 이런 의학 관련해서 좀 좋아해 가지고 상당히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일단 저는 자격증을 따기 전에 그러니까 합격 발표 전에 이미 법인에 소속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그 합격 발표 전까지 그때 취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 아 이거를 나이도 있고 하는데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그리고 이제 공부를 제가 하고 들어가니까 확실히 일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따시는 데는 정말 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을 좀 해보니까 정말 분쟁이 많아요. 보험 분쟁도 좀 많고 물론 제가 이제 얼마 들어간지 안 됐지만 이제 주변 선배들 분들과 많이 보면서 봤지만 분쟁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거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해 보시는 분들도 꼭 인스티비 같이 보시고 교수님도 잘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ausa입니다. 좋은 노을입니다. 또uest stood